여러분 안녕하세요 빈센트 블루입니다 이번 공연은 관객 여러분들께 아주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백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원두는 제가 직접 테이스팅하고 선택한 예맨 원두로 다른 원두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 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신디 사이즈가 통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ER을 붙인 이유가 여러분들과 음악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공연이라는 뜻에서 제가 신디 사이즈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에 없는 건데요 그게 제가 머릿속에 항상 있던 모양이 있는데 그게 마치 인터넷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저만의 특별한 드립백을 선물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으로 DJ랑 같이 콘서트를 하거든요 정해진 규칙이 없고 정해진 좌석도 크게 없고 파티처럼 여러분들이 음료 마시면서 그리고 옆에 분이랑 애기하면서 친구들이랑 애기하면서 제 음악을 그렇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곳곳에 보물들을 숨겨놨으니까 보물을 찾으시면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상품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너무 오랜만에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더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드릴 예정이니 아주 즐겁게 열린 마음으로 꼭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12월 9일 4시 성수에 있는 디진태재 하이카페에서 만나요 안녕